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6개월 정도 요청해 주셨나요 정말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얼굴 비대칭 개선 팁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할 만한 책을 찾기가 국내에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을 보면서 참고를 했고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비대칭이 있다는 걸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작년 말 영상을 보시면 말할 때마다 턱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걸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셀카를 찍어도 한쪽 턱이 더 커져 있는데요 근데 최근 영상을 보시면 완벽하게 대칭이진 않지만 한쪽으로 돌아간 것도 개선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대칭 때문에 인상이 안 좋아 보이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영상을 열심히 찍어봤으니까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상을 바꾸는 얼굴 비대칭 개선 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사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마사지를 하기 전 기초를 듬뿍 발라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해줄게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마사지를 2주 동안 하지 않았는데요 보시면 왼쪽으로 턱이 살짝 돌아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기 전에 쉽게 간과하지만 목과 어깨 근육을 미리 풀어주고 주물러주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건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해볼 건데요 살짝 미소 지은 상태에서 검지로 입술 라인 위쪽 끝부터 코 양옆까지 쭉 밀어올린 후 살짝 고정해주고 다시 반복해줄게요 8번 정도 해주면서 처져있는 팔자주름과 입 주변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마사지입니다 이제 입꼬리가 한쪽만 유난히 더 처져있다면 그쪽만 5번 정도 추가해서 마사지를 해줄게요 다음은 역시 미소 지은 상태에서 엄지를 사용해 입꼬리부터 관자놀이까지 쭉 밀어올리듯 마사지 해줄 거예요 역시 관자놀이 부분부터 꾹 눌러 고정시켜줄 건데요 이때 광대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올려줘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5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마사지 역시 조금 더 내려가 있는 부분을 4번 정도 추가해서 해주시면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내려간 입꼬리와 눈 라인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사지는 볼 한쪽에 공기를 넣고 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볼에 공기를 넣으면 넣지 않은 쪽으로 턱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턱 라인을 따라 귀 위쪽까지 엄지를 사용해 끌어올려 준 뒤 살짝 눌러 고정합니다 이렇게 볼에 공기를 넣고 마사지를 해주면 턱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자극을 주게 되고 또 탄성을 잃지 않도록 근육을 이완 수축시켜주는 운동 효과도 있답니다 물리적으로 강하게 밀거나 꼬집기 보다는 이렇게 근육 자체의 힘을 잃지 않고 마사지를 해주어야 더욱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본인의 상태나 재량에 따라 원하는 쪽에 5회 이하로 추가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더욱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즉각적인 효과가 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2주 동안 윤곽 마사지도 안 하고 비대칭 개선 마사지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하기 전보다 턱이 돌아간 것이 살짝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사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는요 물리적인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말 것 개선하고자 하는 근육 주변의 근육을 과도하게 자극을 해서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교합 같은 치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사지를 하지 않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부위에 시술을 막 받았거나 혹은 최근 수술을 했을 경우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사우나 같은 데 가지 마시고 등등 이런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하고 또 몸의 전체적인 비대칭을 개선해 볼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우리는 균형 잡힌 얼굴과 몸을 원하지만 정작 평상시에 균형 잡힌 자세? 하루에 1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몸이라니 몸에게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겠죠? 머리 위에서부터 손을 뻗어 인체 비례도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처럼 천천히 근육을 긴장한 상태로 바닥까지 팔을 내렸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손바닥은 앞을 향하도록 합니다 긴장한 상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힘을 빼고 하시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울 앞에서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본인의 자세 균형이 맞는지 아닌지 관찰해 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생활 습관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사지 영상 만들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사지는 단기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믿는다라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만나고 많은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의 선한 마음이 혹은 진심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따뜻한 진심을 가득 담을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할게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